스와!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올해 처음 찍는 캐스트 영상이자 처음 찍는 영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의 스패너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 영상은요. 여러분들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영상인데 첫 번째로 제가 2023년에 찍는 첫 영상이라는 거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는 새로운 커리큘럼 영상 촬영이 7, 8월에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밖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 저희가 촬영을 지금 2월 말일에 하고 있는데 원래 1월달과 2월달에는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학생분들이 봐주시는 입덕 그리고 기초코스를 찍어내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약간 한갑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저만의 안식년과 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년을 이렇게 띵가띵가 보내면 여러분들이 저의 싱싱한 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월마다 메가 캐스트 영상 2개를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메가쌤 칼럼을 또 귀염둥이 여러분들 수강생분들이 많이 재밌게 읽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달 캐스트 영상 2개와 칼럼 글 1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지킬지 안 지킬지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올해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찍는 캐스트 영상이자 첫 촬영이고요. 2023년도. 너무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니까 굉장히 설레고 지금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기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캐스트 영상을 그냥 찍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캐스트 영상을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재수생들의 넷플릭스 우리 N수생들이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 몰래 몰래 듣는 숨은 명강 제 말로 제 입으로 이만하니까 굉장히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숨어 듣는 넷플릭스 천예솔의 스페너 메이커 커리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우리 짬짬이 시간에 쉬는 시간에 들을 수 있게 스페인어와 관련된 영상을 좀 기획해보고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없는 스페인어 자팍사전. 쓸모있는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쓸모가 많이 없을 거예요. 쓸모없는. 그래서 알쓸스잡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 옛날 돌쇠가 쓰던 말 여러분들을 후킹하려고 제목을 제가 잘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오늘은 스페인어를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라는 언어의 오리진,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퀘스트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집중력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메가스터디 데이 넷플릭스, 숨어듣는 명강 잘 재밌게 주머니에 손 꽂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페인어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였을까요? 우리말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실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엄매랑 화작을 드는 친구들이라면 저보다 더 많이 알 텐데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기원이 로망스어라는 언어에서 분화된 언어입니다. 로망스어. 로망스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 로망스? 사랑? 연애? 기쁨? 로맨틱? 로맨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로맨틱, 로망스 이게 다 같은 언어에서 왔는데 다 여러분들 옛날에 유럽, 서유럽과 동유럽까지 확장을 했었던 그 제국이름 뭐죠? 맞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쓰던 공식 언어가 바로 로망스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 잠깐만 더 가기 전에 쌤 근데 예전에 로마 제국에서 썼던 말이 로망스어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현재 와서 우리 로망스, 로맨틱하면 어떤 느낌이야? 뭔가 멜랑콜리, 멜랑콜리 아니죠? 되게 뭔가 사랑이 뿜뿜하고 뭔가 되게 사랑스럽고 뭔가 그 설레는 감정을 담아내는 형용사와 명사로 쓰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예전에 그 로마가 지금 이태리 부근에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금 서쪽 유럽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쫙 영역을 펼쳤던 제국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태리 부근에서 이 로마 제국이 한창 번성할 때 그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었던 그 문학 활동들이 있어요. 문학 운동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용어일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났던 문학 사조 중에 하나가 사랑을 다루고 우리가 관련된 뭔가 로맨틱한 감정을 다루는 문학 사조가 그때 붐업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아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었던 문학 사조다 해가지고 로마의, 그래서 이게 로맨틱, 로망스가 로마라는 제국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지금은 로망스, 로맨틱하면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이런 말은 사실 저희는 생각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그때 다뤘었던 문학 사조의 움직임과 그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쓰이는 로맨틱과 로망스. 삼촌보로 빠졌죠. 자, 그래서 스페인어가 어떻게 시작됐냐. 돌쇠가 쓰던 말, 로망스, 오케이 좋다. 그러면 잠시, 필기를 웬만하면 난 안 하고 싶은데 왜 또 직업병이야? 왜 또 메가스터디에서 학어로 모으니? 자, 지금 로망스어라는 말을 했죠. 로마라는 말이 숨어져 있죠. 로마 제국에서 쓰던 말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쌤, 제가 스페인어라는 어가 제가 알기로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질문도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입덕구스에서 저 자세히 다뤄지고 다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옛날에 아,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다. 다시 쓸게요. 라틴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로마 그 종교 로마 종교? 이게 무슨 말이죠? 이태리 로마 내에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막 쓰죠. 라틴어를 로마 제국에서 쓰던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봅시다. 우리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 삼국시대를 거슬러 봅시다. 그때, 아, 근데 그때는 우리말이 없었네요. 우리 환자를 썼었나요? 우리 왕실에서? 맞나요? 역사 덕후들? 그렇죠. 선생님 스페인어만 알고 다른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글자라는 것이요. 언어라는 것이요. 굉장히 분화되기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계층별로, 계급별로.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옛날에는요. 왕실 혹은 종교에서 쓰던 언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민중들이 쓰던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궁에서 쓰던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사극을 보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돌쇠가 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님! 뭐라고 할까요? 마님! 진정하슈! 이렇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민중에서 쓰는 민중어와 왕실과 종교인들이 쓰던 언어가 분화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말도 이렇잖아요. 사극을 보면 막 돌쇠가 쓰던 말과 그렇죠? 왕실에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돌쇠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서명 이상하잖아. 그리고 왕실에서 영의정이 마님! 뭐뭐 뭐 뭐 뭐 해슈 맞나요? 모르겠네요. 돌쇠들이 쓰던 그런 말 쓰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쓰던 말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분화됩니다. 어떻게 분화되냐면 고전 라틴어라고 저는 쓸게요. 그리고 통속 라틴어 여러분들 설마 필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캐스트 영상인데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통속 라틴어가 다른 말로 민중 라틴어요. 민중들이 쓰던 라틴어다. 그렇죠? 이것이 왕실과 종교단체에서 종교계급에서 단체가 아니라 종교계급에서 쓰던 굉장히 자기들만의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고 민중 라틴어가 마님! 그런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화가 되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들 안에서만 쓰니까 자기들 왜? 왕실과 종교단체에서 쓰다 보면 언어가 어떻게 되죠? 고립되고 자기들 말의 문법을 지켜야 되고 틀리면 개쪽팔리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민중들이 쓰던 라틴어는 내가 어떻게 틀리든 말든 말만 통하면 되잖아. 그러면 변화성이 어디가 더 높다? 여기가 더 높겠죠. 따라왔나? 그러면 통속 라틴어가 예전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확장한 제국인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기점으로 이렇게 여기 이탈리아 있고요. 좀 이상한 그림 같네요. 이탈리아는 장화죠. 이렇게 장화 여기 이탈리 있고 여기 프랑스 있고 스페인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 여기로 가면 그리스고 그쵸? 여기로 가면 독일이고 여기 가면 영국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번성을 하죠. 더 많이 번성한 제국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민중들이 쓰던 통속 라틴어 혹은 민중 라틴어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럼 퍼져나가면 어떤 현상을 갖게 될까? 초반에? 맞아. 우리나라도 사투리라는 게 있잖아. 북한에서 쓰던 말 그쵸? 전라도에서 쓰는 말 선생님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 그래서 이거는 사투리처럼 이게 말이 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지역별로 계급별로 분화되고 통속 라틴어는 지역별로 분화가 됩니다. 그럼 지역별로 분화된 통속 라틴어는 어떻게 된다? 지역마다의 색깔을 가진 채 자기들끼리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지역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 말하던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그쵸? 프랑스어에서 쓰던 통속 라틴어가 프랑스어로 이태리어에서 쓰던 통속 라틴어가 이태리어로 이렇게 자리잡아 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하던 로망스어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로망스어라고 불러요. 따라왔나? 오케이? 그러면 스페인어는 어디서 기원을 했다고 봐야 돼? 로망스어 혹은 그 앞에 있었던 라틴어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되는 언어겠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씨 재밌는 영상인 줄 알고 켰는데 역사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너무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쓸스잡의 첫 번째 주제는 스페인어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까 마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만 생각해 주시면 스페인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의 입덕코스 강좌 뇌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거보다도 더 심도 깊고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캐스트 영상 너무 길면 안되죠? 두 번째 캐스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뇨스!